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 오늘 받으셨죠 그죠 같이 보시게 되면은 그 핫페이션 가치 계산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원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유학을 같이 볼게요 문제집 유학을 가시면은 페이지는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로 가셔서 화폐시장 가치로 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29 우리 포인트 이제 29 화폐시장 가치에 대한 자본하는 개수가 여섯 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 개수가 있다 여섯 가지 우리가 그 단리 아니라 단리에요 다 복리에요 복리죠 초기에 원금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복리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를 또 붙는다 그래서 복리계산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 오셨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문제는 분석하시면 197페이지 일단은 문제를 한번 분석하고 어떤 게 나온다는 걸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13번하고 14번 있죠 별표를 통하시면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이 떠요 13 14 이거 유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15번까지 15 그래서 13 14 15가 이제 가장 유력한 지문이고 16은 약간 좀 어려운데 그래도 16번까지 풀 겁니다 풀 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17하고 18에다가 별표 쳐 보세요 17 18 그리고 두 가지가 이제 계산 문제 가장 유력하다 그래서 18번이 이제 일시불의 현가계수고 17번이 연금의 낼가계수입니다 제가 계산 문제 특강 때 17번을 했었죠 이제 4년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이렇게 해서 거기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9번은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빈번하게 뜨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가지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내용을 봐야 되니까 일단 제 184페이지와 제 유학을 같이 한번 보세요 제 유학은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정리를 해 놔서 자 페이지 테마 1으로 가시면 핫페이지 시한가치 계산이 있죠 이 계수가 따라서 여섯 가지 계수 미래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 여섯 가지 계수가 있고 자 두 번째 보시면 따라서 역수관계 그 다음에 따라 보세요 장금 장금비율 상한 비율과 장금비율 더하면 1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계수를 어머니 알아두셔야 하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하필 시간가치 계산 합필 시간가치 계산 합필 시간가치계산 결제 그래서 여섯 가지 계수를 알자 그럼 이제 우리 뜨거 미래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래가치의 계수의 첫번째 일시불의 내과계수 라는게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일시불의 현가계수에요 일시불의 내과계수에요 내과계수 그래서 이제 예전에 했던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지금 100만원이 있어요 그 100만원이라는 것은 한번 나가니까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죠 이거를 우리가 1년 후에 1년 후에 연 10%다 연 10%로 우리가 본다면 어때요 11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110만원이 된다는 것은 일시불의 현재가치에요 일시불의 미래가치에요 미래가치죠 곱하기 1.1 곱하는게 요게 일시불의 내과계수 내과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요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곱해요 내과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계수가 되는거죠 내과계수 자 그럼 불러봐주세요 우리가 어쩝니까 요거는 1 플러스 R에 N승 이라고 했죠 여기 R이 2자리이고 1년이면 몇승 1승 2년이면 2승이다 그래서 요게 1 플러스 R에 N승 이라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일시불 끼리 역수죠 무슨 빌리 역수다 일시불 끼리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요 현재 가치 그럼 요거는 일시불의 내과계수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까 현가계수죠 현가계수는 제가 역수기 때문에 반대에요 자 이거 뭐냐면 미래의 110만원을 현재 얼마냐가 중요한거죠 100만원 그럼 어떻게 되요 1.1이 넘어갔죠 곱해져요 나눠져요 나눠지죠 그래서 1.1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요 100만원으로 돌려오는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입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입니까 현재가치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일시불의 현재가치다 현재가치죠 현재가치 돌려옵니다 그럼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내과계수 곱해어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어 현가계수 자 따라해보세요 역수관계다 그럼 어떻게 되요 요거는 110만원에다가 곱하기 1.1의 일부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러보세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적혀져 있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했구요 자 따라해보세요 역수관계다 역수 그러면서 일시불이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프린트 해 놓은게 자 따라해보세요 1원 자 1원은 연금이에요 1원은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죠 제 프린트 보고 계셔요 자 따라해보세요 내과계수 내과계수는 현재가 나와야 되요 n년후가 나와야 되요 n년후 현가계수는 현재라는게 나와야 되죠 요거 우리가 이따가 찾는데 요 단어가 중요할 거구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연금의 내과계수는 단어가 있네 어 연금에 연금의 현가계수에요 내과계수에요 내과계수 지금 내과 라는게 미래가치를 줄인다는거 아시겠죠 요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건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얘가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내과계수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 에 n승 마이너스 1을 r 로 나눈다고 되어 있죠 요거 요거 가장 유력합니다 요게 우리가 그 계산 문제 특강 때에 있지만 어 우리가 공인중개사 에서는 지금 딱 그 세 문제 정도 나왔고 그 다음 감독 효과의 상연이 나왔거든요 요거 내과계수가 참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따가 이제 내과계수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할 거구요 그럼 얘랑 감침계수 역수라는 자체가 이제 중요한데 들어갑니다 만약에 갑이 시청에서 근무했어요 공무원은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연금 타죠 매년 천만원씩 타겠죠 매년 천만원씩 이라는 것은 매년 천만원씩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 그 만약에 3년 후에 타겠다면 한제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그럼 연 10% 에 대한 이자율이 있겠죠 그죠 그 타임 스케줄을 그린다면은 저렇게 합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그래서 우리가 천 천 천 씨 매년 바뀌었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뭉쳐서 받겠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뭉친 금액 그럼 이건 쪼갠 금액이요 뭉친 금액이요 뭉친 금액이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계산 방식은 얘가 이자가 안 붙게 되면 여기다가 1년 이자 이렇게 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요걸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어 그럼 요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죠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미래 가치 구할 때 자 연금에다가 현가계수 곱해요 연금의 내과계수 곱해요 내과계수 곱하죠 자 그러면 필기할 필요없이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연금이 나온다는 것은 자 따라서 매년 1원씩 어 프린트 보고 계세요 어 그래서 매년 1원씩 나오면 매년 1원씩 나오면 요거는 20을 찍으셔야 되요 연금 찍으셔야 되요 연금 자유도 따로 앤년 후 내과계수 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보시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따라가 감채기금계수 그럼 얘랑 역수죠 그죠 얘는 뭉친 금액인데 얘는 쪼갠 금액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채기금계수는 감채기금계수는 자 얘는 따 보세요 뭉친 금액 얜 따 보세요 쪼갠 금액 뭉친 금액 뭉친 걸 다시 쪼갠 거야 따라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럼 자 얘는 뭉쳤어요 저걸 뭉친 걸 가져와서 쪼갰어요 왜 쪼갰죠 커닝 해봐 커닝 어떻게 왜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한 거 저당 상소라 다른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걸 쪼갠 이유가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야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얘 두 가지가 역수관계라는 거지 쟤는 뭉쳤잖아 얘는 어떻게 했지 쪼갰잖아 화이팅 그래서 다시 가 얘는 뭉쳤잖아 얘는 어떻게 했다 쪼개니까 쪼갠 금액 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이 틀려 저당 상소랑 왜 쪼갰어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쪼갰지 잘 기억해 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해서 쪼갠 거죠 이해 가셨어요 얘는 뭉친 금액이요 쪼갠 금액이요 쪼갠 금액이요 쪼갠 금액이니까 얘랑 반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쪼갠 금액 그럼 쪼갠 금액이 뭐죠 뭘 얘기하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금액을 얘기하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매기간 연금 불입액을 구할 때 무슨 개수 쓴다 감침개수 그럼 이 적금액을 곱하기 무슨 개수를 곱하셔야 돼요 감침개수를 곱하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이 두 가지가 따라해 봐야 역수관계 뭉친 걸 쪼갠 거 아니야 그렇죠 역수관계 그러면은 자 역수는 곱해줘요 역수는 나눠줘요 연금의 4가로 나눠도 되죠 서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건 또 감기로 나눠도 되고 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번째 여기 연금의 현가개수라는 단어가 있네 연금의 현가개수는 저랑 틀려요 연금의 현가개수는 자 아까 갑돌이는 그냥입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구했죠 어 얘는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뭉치긴 뭉치는데 미래에 뭉쳐입니까 현재에 뭉치니까 현재에서 뭉쳐서 우리가 타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2년 3년 인데 천천천씩을 미래에 뭉쳤어요 현재에 뭉쳤어요 그죠 그러면 자 따라해 보세요 땡긴다 이건 1년 땡기고 2년 땡기고 3년 땡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뭉친 금액 근데 미래에 뭉쳤어요 현재에 뭉쳤어요 현재에 뭉친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요 연금의 현재가치요 현재가치가 됐고 그럼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가개수를 곱하죠 어 딱 연금의 현가개수 그 식은 보지 마세요 그냥 식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얘는 푸는 방법이 따르기 있기 때문에 우리 계산문제 특강에서 좀 보시면 되고 자 연금이니까 자 1원 나와야 되요 매년 1원씩 나와야 되요 매년 1원씩 나오고 그런가요 현재 현가개수니까 그냥이 되어 환원이라는 게 나와야 되요 환원 나오고 자 이 저당상수와 얘가 역수라고 말씀드렸죠 저당상수는 똑같아요 얘는 그냥입니까 현재 뭉친 금액입니까 얘는 뭉친 거를 그냥 했어요 쪼갰어요 자 그럼 얘 봐봐 감침교수는 왜 쪼갰지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게 쪼갰잖아요 맞아요 저당상수는 뭐에서 어떻게 해서 차입해서 상한 원리금을 구하기 위해서 쪼갰 거죠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자 1억을 그냥 있어 차입해서 차입해서 원리금을 상한하기 위한 금액을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 원리금 균등 상한액 시험 문제 원리금 균등 상한액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수 찍어 저당상수 그럼 융자액에다가 무슨 상수를 곱한다 저당상수죠 그럼 얘 두가지가 따라서 역수관계 역수관계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해요 상대편을 나눠요 그럼 연연으로 나눠도 되고 저상으로 나눠도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볼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노리는게 이쪽은 현재가치에요 미래가치에요 그럼 요건 미래가치 미래가치가 들어갔죠 근데 감채윤교수는 미래가치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미래가치는 그냥 미음 들어가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감채기금 미음 현재가치다 미래가치다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거에요 그 다음에 얘는 현재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저당상수는 현재가치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현재가치는 미음 들어가요 현재가치는 이응 들어가요 저당상수 미래가치야 현재가치야 현재가치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응 들어가니까 좀 즐깁시다 아시겠죠 그죠 얼굴 좀 풀고 얼굴 막 찡푸린다고 되는게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가봤따 역수관계 지금 약자로 해놨죠 제가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럼 제가 역수관계 간다 역수관계는 지금 무슨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지 불러보세요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 미래가치는 자 따라해보세요 일례 일례는 뭘 줄임말일까 일시불의 내과계수를 줄임말이야 언제 일례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따라해보세요 일현 뭘 줄임말이지 일시불의 형가계수를 줄임말이예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일시불끼리 역수야 역수라는거지 이거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잘 나오는게 자 그러면 연례는 뭘 줄임말일까 연금의 내과계수를 줄임말이죠 감기는 뭘 줄임말일까 감침기수 줄임말이지 어 얘가 가장 유력해 그죠 그럼 제가 연례에 감기 잘 걸려 연례 나오면 뭐가 역수야 감기 역수야 연례 나오면 감기 역수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어 얘가 제일 유력해 나 믿어 그냥 연례 나오면 뭐 감기 다른게 나오면 안내 그죠 그럼 연연은 뭘 줄임말일까 연금의 형가계 저상은 저당상수를 줄임말이죠 어 그런가요 연례 나오면 누구 나오고 감기 나오고 연연 나오면 저상의 역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갈게요 그냥이야 일시불끼리 역수야 연례 나오면 감기 연연 나오면 저상 어 대답은 잘해요 일단 아시겠죠 그죠 어 얘네들이 잘라요 얘와 얘 역수 헷갈리거든요 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따라해 봐 잔금 잔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요거는 185페이지 가시면 이 저자가 맨 위에 중도상한 시 자 따라합니다 미상한 대출 잔액 음 지금 185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어 그럼 우리가 미상한 대출 잔액이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잔금 이에요 자 그럼 다음에 땡겨서 갚는다 그럼 원리금이라는 건 매번 매번 내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이 있으면 원리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어 땡겨서 갚는다 원리금이 연금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연연인데 연연은 뭘 줄임말이야 연금의 현가계수 줄임말이죠 아 연연 뭘 줄임말이라고 어 근데 전체기간이야 잔여기간이야 잔여기간만 땡기면 돼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따 보세요 장금비율 어 장금비율 제 프린트 좀 봐주세요 어 보고 있죠 어 장금비율은 암기를 해야돼 자 장금비율 따 보세요 연연으로 구한다 어 연연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돼 1억에 4천이니까 40% 라면 그러면 밑에가 그냥이야 전기간이 들어가 전기간이 들어가고 밑에가 무슨 기간이 올라가 잔여기간이 올라가죠 그래요 어 그 다음에 자 원 투 쓰리 만약에 1억에서 내가 6천만원을 갚았어 60%가 상한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은 60%가 상한 비율이면 나머지 40%는 무슨 비율이야 장금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상한 비율하고 장금비율을 합치면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자 지금 185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중도상환시 미상환 대출 잔액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원리금이 아까 연금이니깐 연금에 무슨 교수로 곱한다 평가교수로 곱해요 전체 기간이에요 남아있는 기간이에요 융자에다가 따로 잔금 비율 그럼 만약에 1억에다가 40%면 4천만원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잔금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 따라서 연연으로 구한다 밑에는 만기면 위에다가 잔여 기간만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따라서 장금비율은 자 만약에 1억에서 내가 6천만원 갚으면 60%가 상한 비율이죠 그럼 대출 원금에 대한 상한된 금액의 비율을 상한 비율이라고 하고 남아있는 4천만원에 대한 미상한된 금액의 비율을 무슨 비율이라고 해요 장금비율이라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자율 만기 그 다음에 기간도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아까 따라서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어떻게 돼요 R이라는 이자율이 들어가고 N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건 모르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넘겨보세요 제가 아까 문제를 찍었을 때 197페이지 가시면 197페이지 가시면 13하고 14를 찍었죠 찾으셨습니까 가장 유력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13번은 기출인데 화폐시양가치계는 틀린 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보통 이 기출문제는 아니면 시험장 가셔서 이게 지문이 길면 제일 짧은 쪽으로 가면 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5번이 답인가요 자 따라서 연내 연내 나오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죠 감기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몇 번이 틀었죠 5번이 틀었죠 대답 좀 해요 근데 5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문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문이 살아나서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13번에 제가 어떤 게 키포이트냐면 펜을 들어 보세요 자 따라 보세요 원리금 균등분화상환 지금 보고 있어 현관펜 칠해요 여기다 현관펜 빨간색을 칠하던 아까 내가 원리금 균등상환에 나오면 무슨 상수 찍으라 그랬어 저당상수 찍으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원리금 균등분화상환이란 단어가 있나 그럼 이거 나왔다 그럼 이거는 무슨 상수 저당상수 매월 상환액금에 대한 저당상수를 쓰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2번은 현관펜 들어 거기 보시면 현재 5억이란 단어 있지 그 5억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일시불이라고 적으세요 연금이야 이건 일시불이야 일시불이야 딱 한 번이니까 지금 잘하고 계셔요 일시불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거 치지 말고 치문 잡아 주택이 매년 5%라는 건 의미가 없는 금액이 아니니까 쭉 가다가 어 가다가 10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여러분들 10년후는 아까 N년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가계수에요 내가계수에요 내가계수죠 그럼 불러봐 뭐의 내가계수를 이용하라는 거에요 일시불에 미래가치계수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전연태지자 매월연금이라는 게 연금이죠 자 정립한 후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현재가치에요 미래가치에요 그럼 뭐의 미래가치계수를 이용해요 연금의 미래가치를 이용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어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10년후에 1억이라는 단어 있어 어 일시불이라고 적으세요 일시불 적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토지를 현재가치라는 현재라는 단어 있죠 그러면 따라해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어 당연히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갖고 따지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갑니다 14번은 아까 제가 단리계산이었어요 다 복리였어요 그럼 14번에 오른 거 보시면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건 단리다 복리다 복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이제 제가 해 드리냐면 쭉 가다가 기간이 N이고 에이자 R이고 매년 인원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쳐 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매년 인원식은 제가 일시불이었어요 연금이었어요 연금이죠 그럼 이건 일시불로 가셔야 돼요 연금으로 가셔야 돼요 연금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일시불로 환원이라는 단어 있나 그럼 아까 제가 아까 환원 기억하세요 환원이 나오면 무슨 계수를 이용하죠 현가계수죠 그럼 뭐에 현가계수가 돼요 연금의 현가계수니까 일시불을 연금으로 고치셔야 되죠 고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매월만 50만원씩이란 단어 있어요 자 이건 일시불이에요 이건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5년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가치라는 건 딱히 연금의 현가계수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 눌러봐요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가 무슨 상수죠 더당상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시불의 네가계수의 역수를 얘기합니까 저당상수의 역수를 얘기합니까 더당상수의 역수를 얘기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기간 말에 예상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라는 건 일시불이에요 그걸 현재 가치를 땡기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까 5번이 정답이죠 주택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말 2천만원씩 정립했을 때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 봐봐봐 일로와 보세요 자 연금의 매가계수는 자 따라해보세요 뭉친 금액 감춘금에서는 따라해보세요 쪼갠 금액 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이건 쪼갠 금액을 얘기합니까 뭉친 금액을 얘기합니까 뭉친 금액을 얘기하죠 어 가자 얘랑 얘랑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는 게 나왔다고 해서 감춘금을 찍으시면 안 돼요 이해 갔나 다시 할게요 봐봐 요거는 그냥이야 뭉친 금액이야 얘는요 뭉친 거와 쪼갠 건 다르겠죠 이해 갔나 지금 잘 보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주택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나왔다고 감춘금을 찍으면 안 돼 만들기 위해서 매년 말 얼마씩 정립했는데 그러면 요게 연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년 후가 미래가치가 되죠 그럼 요거는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쪼갠 금액이에요 뭉친 금액이야 뭉친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감춘금이겠습니까 이건 연금의 미래가치겠습니까 미래가치가 되죠 매년 말 2천만 원 나왔고 5년 후가 나왔으니까 이해하셨죠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넘겨보세요 15번이 기출입니다 별표 15번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한 설명도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기억에 가시면 은 은행으로부터 주택 구입을 제출한 가구가 매월 상한에 산정하는 것은 감춘금 기술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저당 상수죠 요거 하나 틀렸죠 그 다음에 제가 연연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억수가 저당 상수가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연금의 미래가치는 뭉친 금액 그 미래에 뭉친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죠 매기간 일정 금액을 불입할 때 미래 일정 지점에 원금가이자의 총액을 말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따 보세요 할인율 깡율 자 우리가 어음을 만약에 위험한 어음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할인율을 높입니까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얘기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할인율을 높이게 되면은 그냥이요 가치가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시불에 현재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럼 개수수 따라서 줄어들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커진다 현재 가치에도 작아진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인가요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15번까지 가장 유력합니다 15번까지만 가세요 16번은 이제 저자가 내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틀린 것부터 지적을 해 볼게요 우리가 16번은 지금 5번 있나요 5번 찾았어요 그래서 5번의 얘기는 뭐냐면 이 저자가 얘기 하신 게 만약에 자 자 보세요 자 1년에 천만원 2년에 천만원 3년에 천만원 3년에 천만원이면 그냥입니까 매번 금액이 같습니까 따라서 연금 그럼 3년으로 거하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매기간 똑같아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일시불에 현가계수 현가계수 이용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자 갔다 그래서요 지금 유입이 다 크기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땡겨야겠죠 그런가요 그럼 연금에 현가계수를 사용해야 돼요 일시불에 현가계수를 사용해야 돼요 일시불에 현가계수를 사용하죠 분위기 안 좋을 땐 다시 설명해야 돼요 자 돌아갈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순연가 순연가는 이제 나중에 유입과 유출을 뺀 게 순연가거든요 대답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순연가를 구할 때 유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1년 2년 3년에 천만 원씩 돌아왔대요 그럼 금액이 그냥이에요 금액이 같아요 그럼 딱히 연금 연금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딱히 금액이 다르다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 2000, 3000이면 우리가 자 따 보세요 일시불에 현가계수 그럼 아까 1 플러스 R에 N승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기해 보세요 1년이면 몇 승? 2년이면 3년이면 똑같은 금액이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땡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금액이 같아 달라 그럼 하나씩 땡겨야겠네 대답 좀 해봐요 같으면 그냥 연금으로 하나 땡겨 버리면 되는 건데 아시겠죠 그럼 이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하나씩 하나씩 땡겨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신 게 이제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냥 연금을 하나만으로 한 번에 땡겨 버리면 되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달라 다르면 하나씩 하나씩 땡겨서 가라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원리금 상환은 상환하다가 중도상환시 위상환 대출산행은 아까 보세요 연연으로 구한다 아까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했죠 사용했고요 장금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1 아까 상환 비율과 장금비율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5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5번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매년 금액이 같아 매년 달라 만일 금액이 같으면 그냥 연금으로 땡겨 버리시면 돼요 이해 갔나요 금액이 틀리다 그러면 그냅니까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일시불로 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5번이나 가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6번은 이 저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15번까지 가장 유력하다라고 저는 봐요 절 믿으세요 그래서 15번까지는 지문을 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17번하고 18번 중을 17, 18에 찍었죠 18번부터 볼게요 18번 있어요 계산기 다 갖고 오셨어요 계산기 두들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7년이 나올 수 있고 9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핸드폰 말고 계산기 갖고 다니세요 직접 사세요 차이나 사지 마시고 좋은 거 사세요 앞에 문구점이 있으니까 18번 있어 그럼 18번은 어떻게 푸냐면 제가 계산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18번이 기출이에요 자 이건 딱 보세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아까 1 플러스 R의 N승 기억하십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만약에 7승 나오고 8승 나오면 계산기 쓰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 가셨나 지금 18번을 보고 계시나 간다 계산하는 후 5년 후에 2억이라는 단어가 있지 이걸 현재 가치로 땡기는 거야 근데 내가 계산 특강 했을 때 봐봐 지금 5년을 냈단 말이야 몇 년을 냈다 근데 7년도 낸 놈이 있어 나 이제 더러운 놈들이야 그럼 계산기 쓰는 방법을 내가 계산 특강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계산 특강에서 얘기하는 계산기 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 갔나 자 그럼 여기서 할인율이 몇 퍼센트에요? 5%죠? 그럼 어떻게 불러보세요 1 플러스 0.05에 5수분 하는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이건 1.05를 5번 곱하라는 거죠? 이해하셨어? 계산기 갖고 계셔? 어 그럼 딱 두 번만 곱해봐 1.05에다가 곱하기 1.05를 때려봐 두 번만 얼마가 나와요? 1.1025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세 번을 더 두들겨야 되잖아 그러지 말라고 그냥 계산기에 입력이 돼있어 돼있어요 아따 그런가요? 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눈을 치시면 그게 계산이 돼요 이해 갔나? 자 따로 세 눈을 세 번 친다 눈을 세 번 치면 그게 나온다는 얘기에요 아우 죽겠다 이해하셨어요? 어 그럼 준비됐어요? 눈 몇 번 치라고요? 세 번 그럼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쳐봐요 어 완전히 마술이에요 1.2762가 나온다는 거죠 어 나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재밌죠? 어 이런거 계산특강 했단 말이야 내가 꼭 광고하는 거 아니야 계산특강 들으라고 아시겠죠? 어 그럼 얼마가 나왔어? 불러봐 1.1762가 나온게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구승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 전 잘해요 1.0을 아홉 번 내가 일곱 번 곱했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 분위기 좋아졌다 몇 번만 곱하고 두 번만 곱하고 나머지 건 느는 치라는 얘기죠 그냥이야 계산기에 입력이 돼 있어 입력이 돼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화이팅 이해하세요? 어 들으라고 좀 계산특강을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갔나요? 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지 내가 할 건가? 2억에다가 이걸 나누면 되지? 그럼 여러분이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거까지 해? 그럼 얼마나 약 2번이 정답이 되죠? 아니 집에서 안 풀어왔어요 이거 대박 지금 하고 그래 난리야 풀어왔야지 씨 2번이 정답이에요 맞아요? 어 그래서 2억에다가 이 숫자를 나눠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꼭 하세요 그럼 1억 5,671만원 정도가 딱 떨어지죠? 이해하셨나? 그러니까 강사는 해설에 있는 거 옷은 곱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알겠어? 요 그러면 만약에 8승 나왔단 말이야 그럼 8승 나오면 아까 몇 번만 곱하고 두 번 곱하고 몇 번 남았어 그걸 잘해 막 1번 꼬만하면 안 되는 거야 6번을 은 을 치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8번은 또 나올 것 같아요 꼭 체크하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요게 아니면 저는 19번을 17번을 찍습니다 17번 찾으셨습니까? 요거 17번 찾으셨어요? 요것도 또 제가 특강 때 우리 공인중개사에는 아까 연금의 내과계수 그래서 제가 빨리 푸는 마음도 가르쳐 드렸는데 기출해서 보시고요 특강 때 보시고 직관이 우리 문제는 3년이 나왔는데 4년이 나왔다 4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내과계수는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의 내과계수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문제는 10%만 나오거든요 10% 자 그 다음에 지금 볼게요 읽어보자 A씨는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년 1월에서부터 현재 4년 동안 얼마씩 얼마씩 불입했어요? 천만원씩이죠? 이게 연금이란 말이야 그렇죠? 4년 만기적금에 4년 후에 미래가치를 구하라고 하잖아 연금의 미래가치 그럼 연금에다가 천만원 더 곱하면 되잖아 요거만 구하면 되지? 천만원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몇 년이라고 했죠? 4년 기억나시죠? 그죠? 어차피 10%만 나왔다 그래서 이게 0.1이고 자 요걸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아래 4승 마이너스 1을 0.1로 나누면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아까 요거 4승하는 거 기억나시죠? 계산기 들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1.1 곱하기 1.1을 하면 1.21 나오나요? 거기서 계산기를 른을 몇 개 들으시면 돼요? 두 번 들으시면 1.4641이 나온다는 거죠 화이팅 그럼 요게 1.4641이 되나요? 그냥 요 2를 빼 소도점이 넘어가죠? 그래서 4.641 그럼 4.641 4.641 4.641이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계산특강에 계산특강 좀 들으세요? 그래서 잡으세요 10%만 나왔다 그럼 3년이 나왔어 3년 몇 년이 나왔다? 3년 잡으세요 그러면 잡을게요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요 2를 빼 2를 빼고 소도점이 넘어가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1년이면 1.1 1% 0.1이니까 맞아요 2년이면 1.1이 되고 3년이면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4년까지 나왔으니까 4년에 몇 가지? 1.4641까지 암기하시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만 나왔다 갈게요 그냥요 1을 빼 소득 좀 넘어간다 할 수 있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요 1을 빼 소득점이 어떻게 되지? 넘어가요 그럼 2년이면 몇 점 몇? 2.1 3년이면 3.31 그죠? 해도 되겠어요? 4년이면 4.641이라는 거죠 4년 그럼 몇 점 몇? 4.64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봐봐 이걸 왜 강조하냐면 1 플러스 0.1에 20승이 나왔어 그럼 그냥 이건 주워줘야 돼 주워줘야 돼요 기출 특강에 제가 이게 6.72초가 나왔거든요 그런가? 자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2를 뺍니까? 오 잘한다 후두점이 넘어가요 파이팅 자 아이씨 뭘 뺀다 1을 빼잖아요 주워진 게 더 좋다는 거죠 맞습니까? 후두점이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아 이거 기출 특강 돈 받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57.275를 곱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금의 내과 개수는 10%만 나왔다 그럼 제가 갈게 2년이면 몇 점 몇? 3년이면 4년이면 그럼 안 주워지는 게 나 주워지는 게 나 주워지는 게 낫죠 아 그죠? 그냥이야 2를 빼 소수점 넘어가잖아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럼 안 주워지는 게 나 주워지는 게 나 오래 주워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18번하고 17번을 찍었죠? 그 17번은 이제 4년까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체판 보세요 2년이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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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3년 4년 그럼 4,6,4일을 암기하셨으면 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20년에 대한 건 그냥이야 주워진 건 더 쉬워 뭘 빼고 1 빼고 소수점 넘어가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완벽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내과 개수는 10%가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계속 10%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야 너 죽여버려 그러지 마시고 이게 10%가 아니라 7%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저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가 몇 퍼센트가 나왔다는 걸 가정하에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따로 3 4년 4,6,4일 그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조한 거는 여러분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산에 합격생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 이거라는 얘기지 아시겠지 그죠? 이거 두 개 푸는 거 상관없는 거야 맞죠? 어 나는 진짜 여러분들 내 제자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는 합격하셨고 점도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합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게 나와 주어지는 게 나아 주어지는 게 낫다네 이게 다 들으라고 아 힘들어 죽겠다 아 힘들어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19번은 별표를 치는데 조그맣게 별표를 치세요 하나만 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 때문에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은 적어요 동감하십니까?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자 들어갈게요 자 임대인으로부터 A 임차에는 B라고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은 체결했대요 자 따르세요 순령업소득 순령업소득 찾으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현재 가치를 구하려 합니다 자 박스 보세요 연간 임대료가 1년차에 첫 번째는 얼마였었죠? 근데 얼마씩 증가한대요 이거 절 보세요 이거 다신 안 나옵니다 그냥이야 개인적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긴 좀 그래요 절 믿으세요 기출이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기출이니까 눈 아시겠죠? 절 쳐다보는 게 굉장히 눈빛이 안 좋은데 이건 개인적으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출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얘기에요 이해하셨죠? 얼마씩 증가합니까? 200만원씩 증가하는 거고 맞아요 영업경비라는 게 있어요? 영업경비는 얼마씩 증가해요? 100만원 그럼 임대료 그럼 임대료에서 영업경비를 빼야 순소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현재 가치로 땡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하기 싫은데 왜냐면 다시 출제되긴 좀 그러니까 볼게요 지금 1년 2년 3년이라는 게 있죠 그럼 갈게요 임대료 수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임대료 수입이 원래 1년에는 얼마 했었어요? 5000 얼마씩 증가해요? 210 그럼 5200 5400 이해 가시겠습니까? 갔고요 자 경비도 증가를 하죠 그럼 이걸 뺀게 순영업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임대경비 우리가 갑니다 영업경비라는 단어가 있죠 영업경비는 1년째에서 얼마였어요? 2000 얼마씩 증가한대요? 100만원이죠 2100 100만원 2000 얼마야 200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거 빼면 순소득이 된다는 얘기에요 순영업소득 자 그럼 이건 얼마가 되죠? 3000 요거는요 3100 요거는요 3200이 되죠 깜짝이야 땡긴다 일시불로 땡겨서 더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년짜리 일시불 현가계수가 얼마라고 되있냐 0.95 얘는요 0.95 어떻게 푸는 것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0.85라는 단어가 있나요? 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풀어보면은 요걸 더하면 되는데 첫번째는 얼마나 나왔어요? 2850 나왔나요? 안풀어보신 것 같아 두 번째로 얼마나 나왔어요? 2790 tissue 만원을 뺐죠 근데 마지막은 2720 나왔죠 더해보면 얼마나 됩니까? 8360 이니깐 2번이 정답이죠 이해가셨어? 어 그 다음에 20번도 벽뼈치지 마 20번도 아까 따라서 잔금 비율 어 장미 딱 한번 나왔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아까 잔금 비율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따라서 연연으로 구한다 자 여기가 그냥 야 전체 기간이야 유예가 잔여 기간이죠 그런가요 어 갈게요 자 지금 금액이 있어 얼마를 대출 받았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걸 잃지 못하세요 3천 3천 790만 원이죠 어 그런가요 자 그 대출 받아서 자 원래는 좀 딱 떨어져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몇 년간 지금 우리가 5년간 내 원리금 상환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그 이 원리금이 연금에 대한 성격이 갖고 있구요 봉인 이자고 몇 년이 경과됐죠 그 전체가 5년이고 3년이 경과됐으면 몇 년이 남았어요 2년이 남았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미사관 대출 잔액 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거야 봐봐 1억에서 만약에 잔금 비율이 자 자 따라해 보세요 40% 그러면 4천만 원이 잔액이 되겠죠 1억이라는 게 전체 내가 대출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다 따 보세요 잔금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미사관 대출 잔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잔금 비율은 아까 자 따뜻해 연연으로 구한다 연연 기억하시죠 그죠 연금의 현가계수를 찾으란 얘기야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중요한 건 밑에는 무슨 기관이 들어가고 전기관이 들어가고 위에는 잔여기관이 들어가는 거지 맞나요 그럼 찾아 찾아 전기관 들어가고 잔여기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이야 연금의 현가야 어 그 다른 것들은 보지 말고 연금의 현가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기해 봐 전체가 몇 년이야 전체가 그냥 찾아주는 것만 찾아주세요 5년이죠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남았어 그럼 2년짜리를 5년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2년이 몇 점 몇이죠 5년이요 어 맞아요 이걸 나누게 되면은 0.459 까지 한번 끊어 보세요 1까지 안 했더라고요 459 까지 우리가 근사치로 가니까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번이 나오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어 다시 분석해 봅니다 펜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몇 번 하고 몇 번을 찍었어요 13번 14번 15번 까지 찍었나요 어 요거 자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지고 하시고 제가 풀어 16번은 제가 풀어드렸지만 그렇게 지문들이 크게 중요한 지문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거기 13 14 15 까지에 대한 지문이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 합폐시장 가치는 계산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지문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계산 문제는 몇 번 하고 몇 번을 찍었죠 17 18번 찍었나요 기억하십니까 자 아까 5승은 아까 2번 하고 몇 번을 늘리 치시면 돼요 3번을 치시면 5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여기 보세요 연금의 내과 개수는 자 따 보세요 10%만 나왔다 자 그럼 암기 해볼게요 2년이면 몇 점 몇 곱하고 3년이면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마지노도 감정평가에 4년까지 나온 거죠 그럼 얼마를 이해하시면 되요 4.6 사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4.6 사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주어진 게 우리가 15일 때는 이게 주어졌어요 그럼 안 주어지는 게 나요 이렇게 주어지는 게 나요 주어지는 게 나죠 맞습니까 뭘 빼야 돼 쉬는 시간 아니 왜 일 빼야 하지 말고 이식 때문에 일을 빼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쉬는 시간에 물어보자면 여기서 좀 확인하세요 뭘 뺀다 일을 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아까 그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뺀다면은 여기 주어지면 일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 0.1이니까 그냥입니까 소수점이 넘어갑니까 그럼 어떻게 돼 주어진 건 우린 장땡이죠 자 일 뺐죠 넘어갔죠 57.27으로 그 금액을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갈게요 더... 더 Chao Step 1 Annual